아하! 선간 천지를 태운다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눈부신 화강의 지면을 불덩이 같이 달궈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의 불가항력을 만장략한 거대한 실체가 대지를 박차고 우주만리로 솟구쳐올랐습니다 인민의 자존심을 벗고 쳐오르고 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살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도를 고려하여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양국제기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십체형은 최대 정점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4052초간 비행하여 조선동의 공해상의 예중 수역에 정확히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모 시험 발사는 대성공으로 평가됐습니다 대상위 수신 keluar 5.1사람 대상위 수신 평양 후 quase 13.6km 가지는 마스크 경 classroom 감사합니다.